1, 2, 3, 4 들리시나요? 똑똑? 네 여러분 후스텍걸 EXID 안녕하세요 저는 EXID의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는 거죠? 네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들리시네요 똑똑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아이고 우리 레고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솔지의 보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혼자서 이렇게 솔지의 보이스 DJ를 맡게 됐는데요 혼자 북치고 잠그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다들 지금 바깥에 계시나요? 아니면 집에 계시나요? 집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저도 사랑합니다 댓글 몇 개만 읽을게요 솔지 언니 안녕하세요 짝짝짝 네 진짜 보고 싶었어 웃는 소리 너무 반갑네요 아이 미스 유 네 하트 뿅뿅 다들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뿅뿅이네요 저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도 되나요? 어... 어... 자 보이세요? 바나나컬처 ENT로 나가죠? 이걸 이름을 나중에 솔지로 바꿔야겠네요 흐흠 자... 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솔지의 보이스 첫 번째 날이고요 음...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선 제가 이 솔지의 보이스를 왜 하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고 하며 음... 이번 저희 EXID 덜덜덜 활동에 제가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그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좀 다른 걸로 충족을 해보고자 회사와 저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하다보니 VM 라디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은 못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솔지의 보이스는 멤버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덜덜덜 활동 동안 함께할 수 있는 거지요 저만 좋은가요? 네 아 아프지 말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이번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했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많은 거를 느끼고 많은 거를 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네 더 새로운 레고들이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EXID 솔지고요 솔지의 보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라디오 디제이를 하는 게 저의 꿈 중의 하나였는데 이렇게 솔지의 보이스를 통해서 저의 꿈을 또 이룰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아 네 아프지만 마요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아 그래서 솔직히 이번 활동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쉬웠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눈물났어요 그 얼마 전에 활동 불참한다는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들도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처럼 항진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남겨주셨고 주변에 엄마가 항진증이다 친구가 항진증이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힘냈으면 좋겠다 그런 디테일한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뭔가 함께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우면서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따뜻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갑상선 항진증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안구돌출증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엄청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심장도 막 너무 떨려서 잠도 못 자고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그랬었는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잘 챙겨드시고 피로한 거를 많이 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얼마 전에 또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가 됐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들어보셨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노래 들어보셨죠? 보셨죠? 보셨죠? 네 꿈애라고 또 레고 분이 남겨주셨고 네 어 들으셨다 지금 이게 바로바로 나가고 있나요? 네 어 둘 다 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덜덜덜도 공개가 됐고 멤버들의 뭐 솔로곡 그리고 엘리와 하니의 듀엣곡 그리고 저의 솔로곡까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멤버들 각자 다 솔로곡을 한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처 아직 색깔을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뭐 정하라던가 또 혜린이 같은 경우에 솔로곡이 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참 혜린 양의 목소리와 또 정하 양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그 꿈애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녹음하면서도 즐겁게 녹음했던 것 같고 그런 풍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못 들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저희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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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레고들도 저희 EXID의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꿈에 기대되신다고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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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아 그럼 얼마 전에 OST도 했죠 바람의 기대 아 그 노래도 굉장히 즐겁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2회까지 보고 나서 재밌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OST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근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가사에 더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그 곡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남자에 대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셨나요? 이렇게 노래로라도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색 깡패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다고 많이 남겨주시네요 네 아 네 OST 나올 때마다 우신다고 아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대만 레고 분들 아 저도 사랑합니다 네 꿈에 조금만 불러달라고 잠깐 불러 드릴까요? 잠깐 불러 드릴까요? 얼마 만에 이렇게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보이지 않는 마리테를 하는 것 같아요 아 펌프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건데 살짝 아쉽네요 네 꿈에 살짝 들려 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는 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던 파트를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느 부분을 부르지? 잠시만요 저에게 한 5초만 주세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뭔가를 시작하면 항상 그런가 봐요 첫 소절 살짝 들려 드릴게요 뚱뚱뚱뚱뚱 멍하니 책을 보다 눈물이 났어 이게 슬... 이게 슬... 이게 슬... 이게 슬픔인가 봐 이게 슬... 사랍 속 숨겨 왔던 일기장 꺼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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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하고 막 그러네요 죄송해요 네 이런 노래죠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꿈에 널 부르는 feeling 그래 이런 소절이 또 나오죠 개이득이라고 써주셨네요 그죠 이거 들려줘도 되는 거죠 들려줘도 돼요 우리 레고들한테는 들려드려도 됩니다 아유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라고 레고 분이 남겨주셨네요 저 조측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제가 가끔씩 밤마다 이렇게 조증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저도 막 주체가 안 돼요 너무 좋다고 네 러브러브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앨범 나오면 여러분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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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도 저희 앨범 나오면 차에서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멤버들 노래 그리고 저 노래 저희 다섯 명의 노래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이제 앞으로 솔지의 보이스에서는 멤버들 방송 활동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저도 멤버들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 여러분들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좀 괜찮은 생각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메이크스타도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Vm 라디오에서 이제 저희 멤버들의 모니터링을 함께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본방사수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다시 보기라도 저희 이렇게 활동하는 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며칠이죠? 음 10일인가요? 아 빼빼로데이 전날이네요 아유 슬프고 네 11월 10일이면은 저희 멤버들이 첫방 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만약에 방송이 잡힌다면 그것 또한 모니터링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 본방사수 꼭 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레고들은 정말 이렇게 무한 사랑을 주시니 몸둔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본사가 본방사수인가요? 분명히 저의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우리 레고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허날로그라고 또 그러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인스타도 이렇게 해서 올릴 줄도 알고 어 지하철에 덜덜덜 광고 나오던데 어 그 지하철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어디역인지 어디역인지 1시간 안에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 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셔 주셔서 다시 할게요 함께 하고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10시 15분이고요 이제 저녁이 되고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드시겠죠? 꿈에 솔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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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꿈에도 우리 레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네요 뭔가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궁금하지만 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걸로도 목소리를 듣는다 생각하고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분까지 해요 라고 또 레고분이 남겨주셨는데 네 그렇지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광고나갈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라디오에서 알고 아 채은 불러줘요 우리 채은씨도 우리 레고 레고 인가봐요 반가워요 팬사인회 갈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아 당연히 가시면 너무 좋죠 가셔서 우리 멤버들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보고싶어용 저도 보고싶습니다 조증사랑해 아 이 조증이 가끔 좋은게 제가 술을 이제 못하잖아요 아까 의사선생님께서 한 잔만 허락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술을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마실 수 없는데 조증이 있으니까 약간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제가 정말 아무 말을 하네요 아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아 착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언니 건강 조심하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셨고 다들 저의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주시는데 아 네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해야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오늘도 너무 춥더라고요 저는 오늘 학교 오프라인 수업 듣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아 약간 그 대학생 때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 그것도 잠잇이 너무 추워서 강의실로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울 때 많이 돌아다니시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귤 까드시면서 이렇게 마녀의 법정 보시면서 하하하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홍콩 레고 분들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네 그 좀 읽어줘요 라고도 하셨고 대만 레고 보고 싶어 언니 노래 보여줘 콜드나우 네 언니 나 한국 갈래 네 사랑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제가 있는 한 안 춥다고 하시는데 아유 춥죠 손도 너무 춥고 발도 시려우실 텐데 우리 감기 안 걸리게 꼭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보고 싶다 둘째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저번에 깜짝 이벤트 했을 때도 오 딱 이제 우리 레고들 보는데 아 이게 노래가 노래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되게 많이 울컥 했었어요 근데 정말 또 그날도 역시나 여러분들 보고 또 무대에 있는 멤버들 보고 하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탁 제가 딱 이게 어 다시 눈을 떴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쵸 그때 진심 놀랐죠 제가 진짜 놀래켜드리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히히 헤어지기 아쉽네요 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스포 해달라고요? 어떤 걸 스포 해드릴까요?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웬만한 건 다 나오지 않았나요? 어 스포 해드릴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어 20분이라고 아 20분이 왔네요 10 20 네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에 우리 솔지의 보이스를 기대해 주시면서 네 오늘 솔지의 보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이제 7일에 저희 EXI에 덜덜덜이 발표가 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로 노래하는 걸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7일 이후에 10일에 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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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호야 생일 축하해 여러분 꿈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